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제 국내도 그렇고요. 밤사이 뉴욕장도 그렇고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주도하에 또 상승랠리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담아 전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짱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내에서 상승세가 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시세를 보여줬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론이 나왔고 반도체 주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됐습니다. 제목을 반도체 대동단결이라고 꼽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주가의 동조화 흐름이 나타났죠. 거기에 일본, 중국, 대만 내에서도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AI로 인한 장기 수요 자극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작용한 거죠.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쪽 IT로 좀 집중이 됐어요. 반도체 대표 종목들부터 기판, MSGC, 카메라 모듈, 오사 종목,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올랐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이슈는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XR, VR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자극했죠. 반도체 쪽은 삼성의 12나노 DDR5 디램 양상 계획 소식과 일본이 마이크론에게 2조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그것을 일본 내 반도체 투자로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발전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쪽에서 반도체 쪽 강하게 나타났고요. 건설 기계, 자동차, 철강, 엔터 쪽도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은 바이오와 방어적 성격을 띈 쪽이 다 밀렸습니다. 음식료, 섬유의복, 전기가스, 그리고 한동안 올랐었던 사료주가 곡물협정 타결 소식에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방위산업 관련한 뉴스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그 전날 전해드린 대로 국방부가 결국 우크라의 비살상 장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지뢰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퍼스텍이 어제 20%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재건과 건설 기계, 자율주행으로 추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재건, 엄청난 시세를 시간 외에서 보여줬습니다. 일단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제 장중에 전해진 소식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 공습을 또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여전히 지속 중이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시간 외에서 우리가 재건에 대한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22일, 23일경에 폴란드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우크라 재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크라 재건 관련한 MOU 첫 서명을 조율 중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한 거죠. 우크라 재건은 물론 우크라 정부 추산이긴 합니다만 1,200조 규모다 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이고 강한 시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전쟁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타이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뉴스가 나와서 단발적으로 반응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가 꽤나 적극적이죠. 5월 17일에 공여협정 가서명도 있었고요. 이때 또 G7 국가 재건 땅 분할이 이미 끝났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정부 인사 코멘트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간회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수의 종목으로 그게 퍼져나갔죠. 데모, 현대, 에버다임 등의 종목은 시세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시간회 상으로. 일단 이런 쪽 종목들 대응을 할 때 좀 굵직하게 무겁더라도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굴삭기 혹은 장비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할 것인지 투자 방향을 좀 살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다 보니 비단 이렇게 인프라 시설 혹은 건설 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재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 싶었습니다. 보통 지금 재건하면 원전이라던가 혹은 굴삭기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되는 흐름이 있었죠. 또 하나의 재건으로 봐야 될 게 농업과 에너지, 설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낸 어제 이슈인데요. 한국과 G7이 식량안보 공동문서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식량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재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종자 부분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료 부분도 생각이 가능하겠죠. 우리 쪽에서 이걸 다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로는 갖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477조 원 규모의 에너지, 그리고 173조 원 규모의 에너지 설비, 철도 등에 대한 복구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요. 물론 이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 정부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협력에 대한 의지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관련해서도 투자 아이디어는 잡아놔야겠죠. 전력망 측에서는 관련주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철도 측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음속에 넣어놓고 관련한 이슈가 부각될 때쯤 대응을 해보는 건 어떨까? 또 하나의 재건도 여러분 체크하시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 다가가고 있다는 이슈가 어제 시간 외에서 단독 뉴스이긴 합니다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외로는 시간 외 시세가 자율주행에서 났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하면 생각나는 게 작년 6월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이오닉5가 레벨 4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을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레벨 4라 하면 악천우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시범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시세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만큼 체크하시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전해졌던 밤사이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로는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LG전자, 텔레치스 혹은 KEC와 같은 반도체 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 이런 쪽의 종목들도 체크가 되네요. 확인하시죠. 자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나스닥이죠. 1.5%나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장 속에서 들려왔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해보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이 생겨났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 부채한도 합의안에 대해서 하원이 포결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그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잘 지나갈 거야 라는 시각 등이 등장을 한 거죠.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좋지 못했고요.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고용 부분이요. 고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시그널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올랐던 수치만큼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일단 당국 측에서 부정하게 청구한 것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각 데이터 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입니다. 인플레 억제 충분한 진전 못 이뤘다. 6월 동결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이 영향인지 일단 상승했고요. 이슈로 봤을 때는 AI 이슈가 온통 지배하는 느낌이었어요. AI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 힘으로 엔비디아가 5년 내 10배 갈 거다. 이런 CNBC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 출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일본이 마이크론에게 보조금을 주고 마이크론은 그것을 일본에 투자하고 이 이슈 얼마나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갈망하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슈 등이 AI와 반도체 등을 끌어올렸고요. 월마트가 실적을 냈는데 예상을 상회했고 가이던스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의 주가도 일단 올라서기도 했네요. 시세적 측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전에 부채한도 얘기해야겠네요. 순서가 헷갈렸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경기침체가 올 거다.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라는 것은 의회가 필요한 돈을 국채 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지출하게 되죠.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재무부는 보유한 현금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즉슨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을 유동성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 등이 플러스가 나는 건데 이것이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꺼냈었던 쌈짓돈들을 다시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의회 측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게 되죠. 국채가 발행된다? 그렇다면 그걸 사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사줘야 하는 주체들. 그렇다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쏠리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긴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부채한도 협상이 나오고 나면 과거에도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보인 이후에 그로 인한 경기 우려 등으로 인해 주가가 빠진 바가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염두해 주면서 포토 전략을 짤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밤사이 AI, AI, AI 이슈가 가득했다고 전해드렸죠. AI에 대한 낙관론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일본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려 1600번이나 AI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미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 등이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불을 지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AI가 S&P500의 30% 상승을 가져올 거다. 어떻게? 바로 기업 생산선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물론 변수로는 긴축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속되는가는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 이슈와 더불어서 해치펀드 거물들이 AI가 결국 인플레를 줄이고 증시를 올릴 것이다. AI는 엄청난 성장기업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꺼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네요. 보시다시피 업스타트 홀딩스 15% 급등 나왔고요. 버즈피드, 서비스나우 등의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같이 올랐죠. AI 그 동반하는 데는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엔비디아 5% 폭등이 나왔고요. AMD 4%, 마이크론, 인텔, 그 밖의 반도체 장비주까지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AI 이슈와 함께 일본과 마이크론의 서로 공조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AI와 반도체가 올라가면 어김없이 클라우드나 로봇 쪽으로도 이슈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AI 적용한 로봇,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대, 강하게 그들 종목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것은 또 빅테크 종목이기도 하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또 대표적인 클라우드 주니까요.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빠졌던 쪽은 태양광, 풍력, 헬스케어, 유통 쪽의 밀림이 눈에 띄었고요. 개별주 이슈로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9% 급등이 나왔습니다. 광고주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광고지원 요금제 활성화로 인해서 그 사용자를 엄청 땡겨왔다 이런 소식을 내놓으면서 급등세가 나왔네요. 그 밖의 뉴스로는 식약처가 나름 한 건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양자협력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서로 협력하겠다 내용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주요 코멘트로는 화장품 수출 시 서류 준비와 같은 업계 시간이나 행정적 부담이 꽤 감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협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밖의 중국인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5월, 10월이 여행 성숙이다 보니까 화장품 쪽도 기대할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슈가 많은 장에 조금 대응이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뚜렷한 투자 주관을 갖고 있지 않다면 휩쓸려 다니다가 되려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장이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꼴이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 전에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본인의 마인드 정리요. 오늘 장에 이슈가 나왔던 쪽, 반도체 IT 그리고 상사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포스코인터도 가스 쪽 관련한 모멘텀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건설기계 재건 앞서 말씀드렸죠. 농업, 에너지, 자율주행, AI 그리고 화장품까지 그러면 갭 상승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급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면밀히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소 정기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요. 6월 9일부터 이제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 결정이 됐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편입 금양과 코스모 화학, 편출은 동원산업, 화생엔터프라이즈 코스닥 150에서는 8개 종목 이렇게 들어오고요. 8개 종목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200과 150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 보유자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고요.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주항공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요. 네, 제가 여행항공을 어제 했었는데 오늘은 우주항공 쪽 준비해봤습니다. 우주항공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거든요.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정말 국내 그리고 국외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제 장에서 먼저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항공 방산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퍼스텍이 21% 급등이 나왔고요. 파이버프로도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EM코리아나 한화시스템, 세트랙아이 등등의 종목들, 기산텔레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하루였습니다. 시세 이렇게 좀 잠깐 체크를 해봤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을 모두 담아서 71페이지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신냉전체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글로벌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지속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2025년까지 주요국이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려가고 있는데 연평균으로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무기수출 계약 수주액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바로 작년에는 2배 이상 훌쩍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수주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방위산업 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5개 방산업체의 합산 영업이익을 전망해 봤을 때 올해는 56%가량 내년에는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어요.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민수부문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주분야는 현실화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고 다른 업종 대비해서 매력이 있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선호주는 현대로템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폴란드 쪽에 수주 모멘텀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들 종목을 주목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화 시스템도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섹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주 쪽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해도 분명히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주 산업 쪽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또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될 텐데 4월 20일에 스페이스X가 다목적 초대형 우주발사체인 스타쉽을 발사했는데 4분 만에 실패를 했다. 이 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우주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우주 이벤트, 글로벌 우주 이벤트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관련주에게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저개도 위성통신의 국내 상용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용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본격화, 또 한국형 스페이스X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우주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저개도 위성통신의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버진 갤럭틱 같이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나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일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거의 발사 준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 차례 언급 드렸었지만 1, 2차 발사 때는 시험 발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는데 이 3차 발사부터는 실용 위성을 탑재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상용 발사다라는 부분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누리호 발사라는 하나의 기대감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당장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가 평균적으로 4%가 밀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수혜주 중에 하나였던 현대중공학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주가가 14%가량 빠진 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이번 주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우주항공 방산 쪽에 주가를 가른 요인이 또 있는데요. 바로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4월 3일부터 어제까지 주가 수익률을 본다면 1.7%가량 하락했는데요. 오른쪽도 있었겠지만 떨어진 쪽도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로템은 20%가량 한국항공우주가 10% 이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 가까이 올라간 반면에 AP위성이 20% 이상 내렸고요. 세트레가이도 6% 정도, 인텔리안테크도 20%가량 밀렸습니다. 이유를 크게 본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증권과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30%나 늘어났는데요. 거기다가 MSCI 5월 정기 리뷰에서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는 이슈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인텔리안테크는 지난 21일에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주가가 18%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관련주 내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천차만별로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2차전지나 AI 섹터에게 굉장히 많이 밀려있다. 주도 섹터에서 밀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누리호라는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차익매물출에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탑픽 종목까지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주항공도 지속적인 순환 테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확인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시장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 때 반도체로 대동단결이라는 표현과 함께 어제 시장 복귀 내용을 보여드렸죠. 왜 이걸 다시 꺼냈냐면요. 반도체 얘기가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반도체가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고 동일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꽤 많이 했었죠. 다음 주도주는 반도체인가에 대해서 5월 15일경에 하나증권의 보고서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도 순이익 증가율 최저에서 최고로 가는 게 반도체고 보통 그것이 3분기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주가에는 반도체가 제대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자극했었죠. 그리고 5월 16일 다음 날은 시티그룹의 보고서가 영향을 줬습니다. AI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날 AI와 반도체를 엮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짚어봤었고요. HBM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지분 50%, 삼성전자가 40%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미세공정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관심은 있었는데 그동안은 수요 부분이 언제나 발목을 잡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재고가 어느 정도 털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등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증권이 꾸준하게 의견을 내왔었죠. 3월경부터 이미 반도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었고요. 재고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리스토킹, 재축적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토킹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언급을 같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삼성증권의 차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 5년 안에 디렘 시장의 절반 정도가 AI 반도체로 도배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흐름과 그간의 반도체 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의 보고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오늘 추가됐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목도 심플하게 달았죠. 이제 올라갑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SK하이닉스 2분기 디렘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 당장의 수요 회복이 엄청나게 살아난다 보다는 재고가 소진되고 있음을 느꼈다라는 거죠. 키옥시아 재고일수, 가장 먼저 감산을 했던 게 키옥시아잖아요. 재고일수로 봤을 때는 140일 정도 1분기였는데 지금 2분기 들어서 100일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드 중심에는 신제품 DDR5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로 AI 서버신 제품인 128GB DDR5가 주문이 지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DDR5가 기존 DDR4 대비 가격이 10배 정도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 전체 물량에서 이 DDR5가 지금 20%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DDR5 이야기를 꺼내 들었죠. 어제 12나노 DDR5 디렘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힘이 되는 뉴스였고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요. 이 신제품 이렇게 개선되고 있네, 좋아지고 있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신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DDR5로의 교체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DR5 관련한 모멘텀으로 반도체 대형 종목들과 그 아랫단에 수혜받을 종목들도 봐야겠고요. 또 하나가 DDR5 하면 우리 잊혀졌던 이들 종목들 생각나십니까? 계속 긁지 못한 복권이 주머니에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차세대 디렘으로 본다면 결국 DDR5와 EUV 키워드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일본에 투자할 때도 EUV 장비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세공정 싸움이 될 것이고 DDR5와 EUV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월경부터 고부가 같이 DDR5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계속 전해드렸었고 DDR4 당시에요. 3에서 4로 전환될 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요가 탄력받고 소부장이 6에서 12개월 정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다라는 걸 차트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DDR5 한스 경우에는 이제 기판이나 수동 부품, 소켓, 파츠 장비 쪽의 모멘텀 일부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와 기판주들도 어제 강한 시세를 보여주긴 했더라고요. 그동안 실적 정말 안 좋고 관심 못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 좀 관심을 받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비코 전자에 대해서도 DDR5 향에 대한 매출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라라는 시각 많이 나오고요. IS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들 지금 타이밍 괜찮을까요? 1분기 실적을 들여다봤더니요. 다 좋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바죠. 적자 전환 혹은 영업이익의 극감 등이 같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쁠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지금 DDR5 관련 종목들 턴어라운드 기대하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자 EUV 쪽 갈게요. EUV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공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세하게 브리핑을 업데이트해 왔었습니다. EU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세공정으로 미세공정 싸움으로 들어가면 몇 나노 몇 나노 하잖아요. 그 싸움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세계적인 노광장비 업체 실적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클라우드, 통신, AI, 로봇, 자유주행,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은 대용량 정보로 고속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은 비용 절감, 효율성을 올리는 DDR5로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DR5로 전환 그 과정 속에서 EUV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EUV 공정 내에서는 포토레지스트나 마스크, 펠리크 혹은 장비 쪽이 주목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EUV 공정 관련한 기업들 이 정도로 체크가 가능한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종목은 SNS텍, EUV 대장으로 꼽고 있죠. 그리고 HPSP도 관심 요즘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등을 많이 거론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EUV까지 살펴봤고 반도체 쪽이 일정도 지금 대기합니다. 그만큼 뉴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텔 CEO 방안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MS 개발자 컨퍼런스가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24일입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내놓고 나서 주가가 뛸 거다, 350달러까지 갈 거다 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잭슨왕 CEO가 이야기했죠. AI 통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치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 발표로 AI 혁신 선두에서 우리가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쪽을 오늘 자극했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국내장도 강하게 자극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같이 찾아보시죠. んです then.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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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y're running. ,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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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내 그리고 미국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얘기 짧게라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 지수는 전강후약이 되겠고요. 이제 조금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재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채한도 관련된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계속적으로 호대성 기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협의가 될 시간이 대략 5월 말일 정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채권 쪽으로 돈이 안 가고 주식 쪽으로 유동성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히려 협의가 되는 순간 채권 쪽으로 돈이 가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즐겨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의 상승분은 어제 지수가 밀렸음에도 바닷건에서 잘 매수한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시장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오늘 오전에 오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종가 정도지 어느 정도 차익실험 매물이나 시장 분위기 보고 같이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시간 내에서요. 이제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냈어요. 장중에는 또 건설기계 종목들 강하기도 했고요. 재건, 건설기계 이런 쪽의 종목들도 사실 그냥 재건 모멘텀 말고 다른 모멘텀까지 다 더해서 봤을 때 분명히 괜찮게 작용할 종목들이 좀 길게 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1위, 2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네온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인도네시아 관련 중에서 이제 사실 같이 엮여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오늘 단기 테마성 이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시간 내에서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또 상한가 하나, 두 개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고 이게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세 분줄이 가능하지만 또 대장하는 이제 종목들이 상한가 못 가게 되면 또 후발 주자들 괜히 따라잡다가 조금 더 위에서 물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왕 테마 탑승하실 거면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오늘 시간 내에서 어제 오늘 가장 시세를 잘 분출하는 종목 위주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테마 이슈 하실 때는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두세 개 된다고 하면 그 테마가 조금 더 굳건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거는 단기 테마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금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제 물 관련돼서 조금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겠고요. 이제 오히려 중장기 테마로 갔을 때는 오히려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고 혹시나 있을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는 좀 부담 없이 실어도 될 것 같은 게 전반적으로 이제 피아큐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오늘 단기 테마성 이슈로 보시기에는 재건 테마가 훨씬 더 좋고요. 밀렸을 때 매수가 가능한 라인은 건설 기계 쪽이라고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에서는 그럼 두산 바켓 위주로 대응해야 될까요? 두산 바켓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토목 쪽 가장 이슈가 있는 게 유럽과 그다음에 북미 쪽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이 가능한 중장기 흐름이고요. 단기적으로 재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실 분들이라면 도화 엔지니어링 얘기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타이밍상으로 그렇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시간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 들여다봤고요. 어제 장중에 대해 우주항공 섹터 스트라이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꽤 쏟아지고 있고 또 이제 누리호 모멘텀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주항공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매번 이런 이슈가 있었죠. 누리호 발사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누리호는 올라가는데 관련주는 떨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밀렸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미리 탐색을 해두시고요. 밀렸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셔야지만 훨씬 더 매력적인 것만이고 결국에는 다시 이전의 주가로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들도 많고 테마 자체도 지금 단기성 테마도 존재하고 중장기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주가도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한 하나에이로스페이스처럼 고점에서 고점까지 갔고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분명히 누리호 발사 이전에 한두 번 정도의 테마성 시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나오는 부분들 즉 누리호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은 누리호 발사와 동시에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락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그 다음날 혹시나 있을 때 누리호 브리핑에서 급락했는데 어쩌나라는 이런 혹시나 나올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에 그 전에 이미 차이시런 매물을 내어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이미 시세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이전에 혹은 발사 버튼이 나오기 직전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관심주를 혹시 급락했었을 때 관련주 혹은 관심주를 말씀드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책임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까지 외형적인 성장을 같이 갖출 수 있는 만한 기업들 혹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누리호까지 지켜보셔도 되는 두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두 종목 먼저 컨택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이벤트 전후로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이벤트로 인해서 새로운 뉴스로 작용돼서 빠진다면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압축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DDR5, EUV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언제나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어떻게 전략을 주실지 좀 흐름을 매끄럽게 답변 주세요. 네, 단단히 각오를 좀 하고 왔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와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의 승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릿고개가 조금 빨리 빨리 나오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디램 관련해서 바닥이 조금 빠르게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고 실제로 디램 가격을 보면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바닥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생각보다 바닥권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추가 상승을 맨날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가 매일매일 1위, 2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정말로 단단한 수국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굳건히 버텨주게 된다고 하면 낙수 효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전히 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재고를 계속적으로 소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나 시장의 니즈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재고 자산에 비해서 디렘 가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디렘에 대해서 매력적인 구간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직 이런 보릿고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야지만 진짜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중보다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단기와 중장기 두 개 같이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DDR5도 있고 AI도 있고 EUV도 있고 여러 가지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의 장점이자 단점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선단 공정을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일 매년 혹은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약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어제자 기사로 평택 공장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반도체 장비주도 충분히 관심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UV 관련돼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반도체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종목으로 이야기하면 원래는 종목은 제가 따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제 장비주 보실 분들께서는 HPSP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V는 여전히 그냥 SNS 택 관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반도체 코멘트 드리면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늘 단기 테마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들 다 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그리고 SNS 택, 가온칩스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가온칩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얘기 주셨습니다. 진만스픽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공략법이 정기변경 6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잡아주신 거예요? 네. 이제 편입과 편출이 되는 종목들이 어제 좀 나왔고요. 관련해서 또 이제 사실 이게 좋은 훈장이긴 하지만 또 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좋지 않은 훈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지수가 왜 떨어질까? 이제 종목이 왜 떨어질까? 하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패시브 수급이라는 거는 당일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 전에서 이미 사전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편입 이전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수급들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편입과 동시에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위아래 다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편입을 이때 하니까 이때 이후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 오히려 반대로 편입과 동시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 번 계속 매년 매 분기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올랐다가 편입과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관심주로는 코스모 화학, 코스닥 관심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급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패시브 수급들이 사전적으로 들어오게 됐었을 때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편입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도는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오해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편입이 됐는데 떨어진다는 그런 이슈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무료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셔서 오늘은 안 하신다고 들었고 그럼 내일은 방송 이후에 컨디션 괜찮은지 지금 하실 거예요. 네. 내일은 13시에 주말 브리핑 드리면서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그렇지만 쫄지 말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닥권을 이탈하기에는 그 바닥을 이탈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없었고요. 제가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꽤나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될지 내일 집중적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에는 미국장 보시고 낮에는 한국장 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컨디션 챙기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가깝게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